안녕하세요. 장난파운드입니다. 제가 본인 장소 싱글스인 가나오입니다. 오늘만의 부모님은 바로 레고 테크닉! 자동차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앞에는 이렇게... 이거는 보니까 F1 레이싱카네요. 근데 아주 다양한 부분을 쓰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4일 039 24시 레이싱카라고 쓰여있네요. 24시간 동안 레이싱카라고 쓰여있네요. 24시간 동안 레이싱카라고 쓰여있네요. 뒷모습까지 아주 상당히 멋있습니다. 역시 F1 레이싱카답습니다. 아주아주 보시는데요, 자, 여기가 위에서 볼까요? 자, 위에서 보니까 이 레이싱카의 모든 모습이 한눈에 보이네요. 자, 여기는... 뒤에는 엔질룸 앞쪽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데요, 여기가 사람이 타는 거고 카! 상당히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퀴도 보무지 드릴까요? 엄청 궁금하네요. 자, 지금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멋있었나요? 저도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리뷰를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